사람이 죽는 건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칼에 찔렸을 때 아니! 바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다 사랑하는 푸딩이 브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로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바로 데드바이 데일라이트라는 공포게임 오늘 왼팔이 맥마 룰루시랑 할 건데요 아 왼팔 레지 해 빨리 급발진 싸보지네 좋아요 오늘도 즐겁게 화내지 말고 게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쟤 조만간 죽어 쟤 성격이면 포장망차 같은 데서 급발진 하다가 어디 센 형들한테 걸려가지고 죽어 그분들한테 분노를 진짜 잘해 나 뺨 맞는데 웃으면서 맞아 야 얘들아 봐봐라 나 앉아도 개빠르지 어 뭐야 왜 그래? 불험누 나 이거 스킬있다 아 내가 더 빨리 갈거야 빨리 뛰어버리는데 나도 빨리 갈거야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들 그러니까 야 파멸이야 왼팔 전에서 공포게임 유튜버 아닌 애들 안된다니까 진짜로 오야야야 사내마 소리 밑에 달성기 돌려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 내가 쳐받고있는데 네가 왜 소리 지르는거야 나도 맞았어 아아야 사내마 두명이야 뭐야 분신인가봐 걔가 밑에 낙서하거든 낙서하는 곳 옆에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낙서가 발동되거든 걔가 자기 마음먹으면 그리로 순간이동할 수 있어 살려소오오오옥 어케 어쩔수없어 줄건줘 줄건줘야 나 줄건줘야 포개해 나 이를 위한 소의 희생이야 나 이 게임 시작할때부터 맥만 포기했어 내가 4%의 확률을 노린다 탈출시도 아냐 맥만! 내가 가고 있다고 오케이 멍청아 널 구하면 점수가 올라 점수 먹으려고 하는거였냐 쓰레기야 아싸 개꿀딱스 야 뒤에 해그 있는데? 야 미친 게임에 어떡해 잘가고 해그는 걸어두고 밑에 설치한다고 멍청아 아아아아아아 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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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아무 상관없어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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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중 가는중 엎어지면 다 진짜 인간 가는중 쓰레기다 내 옆인가 봐 오 죄송해요 기묘티 일로와봐 어떡해 저새끼야 저새끼 빨리 가세요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저이 먹을 거 많아요 잠시만요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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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밖에 없어요 아 왼팔님이 더 맛있어요 쟤는 살밖에 없어 어 누구세요 어 제발 야 살려주면 문상 어허 문상 이벤트 선착순 한명 슈 밀떠 와 이걸 풀어주네 DIMBY 어떡해 김 워라이어 캐리위 쿠리 고인무빙 보여줘 어 진짜 고인이 돼버렸네? 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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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뿌멍 찾아 기어서 나갈 수 있어 개뿌멍으로? 나갈 수 있어 누루 너한테 모든 게 막혔다 지금 탈출 영화야 지금 이거 탈출하면 레전드 탈출하면 유튜브 야 얘들아 우리 이제 진짜 실력 보여주자 연기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할까? 나 모니터 켤게 나 키보드 꽂을게 나 마우스 꽂을게 다 병신들이었네? 죄송한데 저 다 컨셉이거든요 님비? 나 프린하고 합방할때 항상 컨셉이야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이 싹벌레 연기하는게 제일 힘든거야 저게 진짜 실력이면 사람이 아닌거거든 자 일려줘 일사랑 맥마일당 맥마일당 줄거 줘 아이 내 복습을 왜 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줄거 줘 악수는 손으로 칼로 말고 손으로 해주세요 자상하게 죄송한데 일로오시면 좀 올라자거든요 아아아악 줄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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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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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요 거기 있어요 아니 개 끌고 가셔야죠 왜 저한테 오세요 난리 구하러 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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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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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옵니다 맥마 처박고 있어 맥마 처박고 있어 맥마 맞는 중 지금이야 엎혀가요 아 진짜 맥마 어떻게 살인맞이 잡히냐 맥마이 또 잡혔어? 잘 못 잡혔어요 줄건 줘 줄건 줘 줄건 줘 살릴 수 있나? 살릴 수가 있어 여러분의 전문이 아니 잠시만 발전기 한개 남았어 치자 지금 나는? 왼팔를 물어 왜 이 자식은 내 앞에 있어 야 이 돌 도라인다식 이거 캠핑한다 해야 돼 버려 버려 캠핑이야 캠핑 맥마 빛이 됐어 자 우리가 기억해 주자 어 사람이 죽는 거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간에 찔렸을 때 아니 바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다 걱정마 맥마 안뇨 맥마는 죽은 게 아니야 야 왼팔 우리들 살릴 수 있겠는데? 나 지금 앞에 대기 중 죽었다 꼈어 열어 빨리 열어 뛰어다니는 누구야 나 살려줘 트링 컷 야 줄건 줘 야 줄건 줘 줄건 줘 왼팔아 왼팔아 잠시만 왼팔 왼팔아 암만 봐 왼팔아 집중해 나 진짜 돌아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 왼팔아 개를 위한 소혜생이야 좋아 좋아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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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돌아보셔 야 잠깐만 야 야 유튜버라면 이거 살릴 수 있다 유튜버라면 살려야 한다 야 이거 제작자가 와도 못살아 융친육반 유튜버라면 살릴 수 있다 나의 구독자라 생각해 안구하면 구독 프로 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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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만약에 살인마가 오면 어 어 질건줄 야 나가 질건줄 아 걱정마 뒤도 안 놀아보고 가고 있어 와 진짜 나갔어 쓰레기 자식 얘들아 우리 진짜 10을 합쳐서 한번 살아남아보자 프로처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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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팔 오케 3인판 오셈 오셈 야 계속 맥맘마 어디가냐 야 쟤 얘를 잡아요 얘를 해먹으세요 쟤네가 맛있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저는 빠져먹어요 저기 돼지새끼 있어요 저기 멸치국수 맛있어요 저기 돼지국밥새끼 뛰어가요 야 우리 진짜 힘을 합쳐서 도망가자 그래 우리 좀 힘 좀 합치자 버리지마 우리 팀이야 이런거라도 있어야지 우린 팀 배신하지마 진짜 우린 하나야 하나 자웅동체 자 배터리 하나 더 돌리 야 맥맘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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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빼 우린 빼지말라매 야 이 자식아 야 데려왔어 팀플레이 야 둘이 대화가 생략 야 바톤토치 팀플레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멀리 도망칠테니까 살리세요 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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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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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reat 야 질거쳐 질거줘 아니야 야 너 사릴 수가 있어 여우라 질거becue 어? 이걸? 아 점수 마시디 가자 가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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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버리지 않았다고 나 너 버리지 않았다고 이 미친놈들아 우리 지금 다 살았다 진짜 와 전원생존 아 목 아파 내 목이 아플까 우린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아픈게 이상한거 같아 아 너 소리 안 흘렀는데 야 이거 혹시나 터뜨려도 끝까지 해 그냥 한개니까 우린 패기다 도망가지마 나 진짜 절대 안 터뜨려 버린게 쁘면 남자 아니야 이대로 나가면 우리 전원생존인가 일단 터뜨려 왜 거기 숨어 조심스럽게 나오네 야 찍혔다 안녕 안 돼 안 돼 안 돼 맥만이 여기 개구멍 있는데요 어 진짜네 포린아 잠깐만 죽어봐 어? 잠깐만 죽어봐 나 개구멍만 나가볼게 발만 남겨볼게 야 애들아 잠깐만 죽어봐 문 앞 대개 아 가는 중 문 앞 가는 중 켰어 야 켰어 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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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그러다가 들어갈때 잡혀 올라간다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가까우면 안되지않아 잘가 응 안 돼 응 안 돼 오! 이렇게 전원 생존 성공 오케이 다 같이 살았다 아유 어쨌든 여러분들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재밌게 보신 분들도 두번째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박 토박 삭제 삭제 게임 삭제 이거 프린이 없으니까는 말인데 근데 프린이 방송 좀 별로지 않아요? 잘 못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필이 형 근데 왜 데바대를 골랐지? 데바대 하기 싫었는데 전 재밌었는데요? 데바대 개재미있었는데 난 프린이 진짜 잘했다고 보는데 뭐하는 애냐? 아까 뒤가 나는 그런 남자였어? 맥마디 좀 그러네 잘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